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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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아 제가 인정으로 좀 될 무대로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네. 주의하세요. 네 적 때문에 또 우리 오류바디에 여러분들을 못 보면 안되니까 지금 유튜브 너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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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영상으로만 보다가 실물을 보니까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정식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캐셔라이 티켓.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입니다. 네. 아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그 써드오텝과 함께하는 모모랜드 그 뭐 편 미팅이긴 한데 이제 사실 우리 주의하고 내시한 캐릭터가 이제 나와가지고 나머지 분들도 좀 의리로 오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의리로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보면은 만들어주실 줄 알고 계신데요. 아 그럼요 그럼요. 아 그럼요. 아 그럼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저희 아 저희 관계자분들 오셔가지고 듣고 계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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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진짜 어렸을 때부터 너무 조심했는데 고개했어요. 아 그럼 우리 어 리더부터 어필 한번 해볼까요? 네. 돌격하 Mmm! 그래서 딱 이렇다.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요? 저 자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자리 한 번 앉아주시면 제가 이쪽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네. 의자가 부족하신가요? 큰 실례를 또 보관했을까 봐. 네. 완전 놀랐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사실 썬어택하면 대한민국 대표하는 기본적인 어기 최고의 게임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이제 내가 좀 떴다 하면 거쳐가는 방문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배우분들 아이돌 그룹들 썬어택을 거쳐가지 않고 정말 크게 되신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기를 많이 얻으신 분들은 여기서 더 인기를 많이 얻으신 분들은 여러분 2차 3차까지 캐릭터를 출시하실 분들도 계시고 우리 멤버 보험거래드 멤버분들도 출시 못하신 분들도 다음에는 꼭 우리 프로필님을 비롯해서 꼭 아홉 분을 다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관계자분들이 오늘 오셨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이렇게 정말 잘 드시는 분들 잘 나가시는 분들 뜨고 있는 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듣기 좀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온상민의 반짝반짝 스타 프로필이라는 우리가 약간 맞이하는 의미의 트로피를 읽어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불편하시더라도 앞쪽을 바라봐 주시면 되고 제 얼굴 보지 마시고요. 여기 계산에 계신 분들은 제가 이제 이름을 한명한명 호명할 때마다 뜨거운 박수와 함성 중간중간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온상민의 반짝반짝 스타 프로필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모랜드를 찾아다니다 모모랜드를 발견하여 데뷔한 걸그룹! 좋아요! 소설! 좋습니다. 소설 모모에서 다친 사람들에게 힐링을 선사하는 주인공 모모처럼 되겠다는 의미와 놀이동산의 느낌을 가미해 바쁘고 치신 현대인들에게 설렘과 힐링을 추고자 오늘 이곳에 왔다! 자 지금부터 멤버 속에 들어갑니다. 자 핵자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리더 헤리! 바로 이어서 청순함의 끝판왕 모모랜드 여론일보 여론! 아 갑자기 뒤로버서 운동을 내리시면 아 아파요 자 그럼 이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통통튀는 매력 제일! 자 뒤에도 있습니다 갑자기 자 뚫려서 내가 바로 메인 보컬리사 꿀보이스 하태하태 대하 아 감사합니다 모모랜드 유리사 에이비어 4차원 반전 변형 나이누 에이비어 올해 어여탄 성인은 깝짓발랄 데이지 뜨겁게 데이지 아 좋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직 남았습니다 자 모모랜드 중에 유일한 에이형 와이비 아예 에이형이세요? 유일이에요? 아 에이형이시구나 유일한 에이형이요? 아 진짜요? 대법원 대법원은 제가 쓰진 않았습니다 근데 에이형에도 에이가 포함되어 있는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에이형이 인지 않아요 없나요? 아 에이형 없으세요? 대박 에이형 도의 도의나 오예 에이형이 에이형이 우리 멤버인가 봐 메리즈를 한번 네 아직 소개자가 아 끝났기 때문에 접촉해 주시고요 추구 말로 오완이 잘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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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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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가겠습니다 과일만은주 cf 로 이즈도 톡톡 내략도 톡톡 입덕에런 주인 와! 조사기를 못둬요! 조사기를 못둬요! 조사기 진짜, 조사기 진짜 일보다 나요. 아니 왜? 다 짝꿍꿍댄 사진이 아닌지. 우리 짝꿍꿍댄이에요.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남았습니다. 모모랜드 중에 유일한 미성년자, 막내! 하지만 언니를 위해 또 언니 같은 내신! 2016년 12월 12일, 짝꿍꿍이랑 데뷔 공연 데뷔! 여러 활동과 짧은 공연을 가지고 우리 진짜 열심히 했잖아. 2018년 1월 3일, 뿜뿜으로 컴백! 1월 12일, 데뷔 첫 1회! 자, 이후에 각종 음악 차트 1회 차지! 뮤직비디오 좋아할 수 있는 1억 뷰! 발송! 아, 1억 뷰! 1억 뷰는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1억 뷰, 와... 최고입니다. 네, 조금 남았습니다. 자, 최고 인기 여배우, 걸그룹만 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 최고의 FPS! 썬드오텍의 새로운 캐릭터 출신! 아, 2억 뷰! 아, 2억 뷰! 아, 2억 뷰! 아, 2억 뷰! 드로그 입고 있어도 나가는 출근은 없다는 명세의 장부 2018년 최고의 걸그룹! 매니저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운이 너무 많아서 별명도 흑몰랜드! 웰컴 투 무몰랜드! 아, 2억 뷰! 아, 2억 뷰! 아, 2억 뷰! 아, 2억 뷰! 네, 끝났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머리 땀이... 머리... 아니, 머리를 닦으셔야 되는데... 아, 네, 제가... 죄송하지만 잠깐... 네, 두프를 닦는 동안 맨투를 좀 해주시면... 네, 네, 네... 네... 썬드오텍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이렇게 하여껏 처음부터 너무... 너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신나고 되게... 엄청 기분이 업되고... 아, 그러니까요. 너무 거분하네... 거분한 소개였던 말씀이... 아, 아닙니다. 뭐... 혼나봐야죠. 네, 열심히 해야죠. 도착했으니까... 네, 아이들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아니고 모험을 했는데... 네... 멋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근데 사실... 그... 우리... 유저 분들도 계십니다만 당연히 여러분들의 팬분들도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되게 오래 기다리셨어요, 오늘... 오전부터 기다리셔가지고... 저 어제 오신 분도 같으신다고 들었는데... 네... 어제 오셔서... 네... 어제? 어제? 어제 오신 분들은 처음... 아니... 네... 어제 오신 분들은... 진짜... 앞쪽에 계신 분들은 거의... 네... 거의...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정말 힘들게 오셨는데... 우리 유서분들, 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저희 토스트잇에 담아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써주셨지만... 한 분당 한 잔씩만... 질문을 받아서 질문을 읽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뿜뿜 토크타임 시간입니다. 다같이 일으셔서 한 분씩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을. 네. 제가 가져가고. 아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골라드려야 되나요? 아니 아니요. 저 한번 골라드리면 괜찮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걸 여쭤보라고 보통 위에 포스트잇을 드리는데. 하하하하하하하하 고백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네. 오른쪽 모서리? 오른쪽 모서리. 우엘빈 문화가 저의 일지아 톨이에요. 네. 네. 저게 무슨 소리야? 저기가 일지아 톨입니다. 아 이게 나라고. 네 여기 일지아. 네. 아니 근데 이거. 이게 일지아 톨인데. 이게 일지아 톨인데. 이거 일지아 톨인데. 아 쪼같아. 아 쪼같아. 소녀의 주인이요. 자 언니가 일지아 톨인데. 일지아 톨 보신 건가요? 언니가 보신 거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자라나라 머리 머리 뭐예요? 저한테 하는 말 아니야? 제 얘기인가요 혹시? 저한테 쓰지 않아요? 나의 장발을 원하는 거예요 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제 머리카락이 없다고요? 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 두필보고 너무 웃으시는 거 아니냐? 제 머리가 보고 웃으시는데요? 알았어요 멋있습니다 다 뽑으셨나요? 각자의 자리로 돌아와 냉시장은 고민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한 분씩 그냥 리더부터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안쪽부터 한 분씩 순서대로 읽어주시고 답변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 질문은 아이 누나 저 누나 이번 첫 필뱅국에 입덕했는데 누나랑 사진 한 장 찍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찍으면 되죠? 와 진짜? 어디있어요? 아 여기 나와요 찍어놨죠 찍어놨죠 저희 소개시고요 저희 저희 무대를 올리지는 않고 여기 서 계시면 셀카 먼저 이렇게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아 나도 아인이랑 셀카 안 찍는데 아인이랑 커피말래요 둘 다 천피뱅이시네 네 사진으로 바꿔주세요 영상 찍으면 안 됩니다 네 손님 영상은 곤란합니다 너도 아인이랑 사진 찍고싶다 네 잘 보셨습니다 마이크 제가 잠깐 틀어드릴게요 원래는 사실 예정이 없던건데 네 저희가 다른 분들도 찍어달라고만 하시니까 네 저희가 네 네 지금 3초 안에 놓쳐지시면 그냥 언니몰로 아 진짜 안 돼요 안 돼요 네 자 3초 2초 1 아인이랑 아인이랑 아인 됐습니다 게임오버 네네 자 뒤쪽 손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역시 나이크는 팀토랑 네 자 축하드립니다 아인이랑 아인이랑 될만큼 네 네 자 뭐 정말 너무 소중한 선물이 될 것 같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하루 종일 계속 네 제 질문은 의미 없는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아 네 섹시 큐티 중에? 라고 물어봐주셨는데 아 어머니세요? 저는 귀엽고 섹시한 편이기 때문에 아 노래 필요없다 저는 귀엽고 섹시한 편이에요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귀여운 섹시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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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거 아니요 섹시에요 섹시 아니 아니 귀여운 섹시 아 이게 큐티에요? 순댐 사체 아 이게 순댐 사체 아니에요 진짜 아닌가봐 아 귀여운 섹시 해 규ㄱ 좀 해주세요 아 귀여운 섹시 아 귀여운 섹시 설사일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팬서해주기 위해서 제가 뽑았습니다 네 어느 분이시죠? 어느 분? 만족하시나요? 사실 저희는 이미 다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뭐야 정말 다 감사합니다 박수 딱 드리겠습니다 오늘 앞에서도 시키지도 않는 것만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계속 이어서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분들이 많기 때문에 쭉쭉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성지연 어떻게 하면 널 가질 수 있겠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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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면 돼 얼마면 돼 얼마면 돼 얼마면 돼 어 저는요? 아 되게 갖기 어려운데 그죠? 네 아 이상형을 약간 이상형을 여쭤보신 것 같아요 이상형 네 아마 돌 이게 그런거에요? 아 그렇다고 해석을 할게요 네 어 어떤 스타일 좋아하시죠? 아니 아니 어떻게 하면 늘 갈 수 있겠냐 어 저는 저한테 주신 애정만큼 전 돌려드립니다 아 아 여러분 여러분 아 아 아 지금 여성분이 네 여성분이 지금 여성분이 지금 해줄게요 네 여성분이 지금 해줄게요 제가 한정사 사주면 된대요? 네 한정사 저 한정사 사주면 돼요 네 네 확정사 네 네 아니 네 저희 아침에 밥을 같이 안 먹어줘요 어 왜 그래요? 왜요 아침에 다같이 식사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밥보단 잠이어서 아 저희는 고니스시이랑 같이 먹어주면 돼요 아침에 터미먹으러 가면 보닉스싱! 완전 제일리 소유! 자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너무 웃기시면 저희가 항상 진행했는데 우리 정환이 언제부터 이렇게 이뻤나요?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에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직 아니에요 여성분이 질문해 주셨대요 아직 아니어서 앞으로 예뻐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뜨는 거예요? 네 녹음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성분이 안녕! 안녕 안녕 우리 다음 질문 네 하루에 휴가가 주어진다면 하고 싶은 일은? 일 일 일 일 말고 딴 거 뭐가 있지? 하루에 휴가가 주어진다면 저는 1이랑 1이 4차인가요? 여행, 여행, 독서, 영화 멤버들하고 독서 독서 멤버들하고 네네 약간 자책검명하시고 사이파랑 다같이 다 따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같이 카메라 없이 가고싶어요 아 카메라 없으면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싶다 어르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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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검색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이파랑 충분히 다녀오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하루만에 좀 어렵지 않을까 아 갔다 할 수 있죠 아 갔다 찍고 그냥 보안을 바로 아 가능하자 저희라면 가능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질문해주세요 지금 생각나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말을 한마디씩 해주세요 이지 태아 이사미 사랑해 이사미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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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우리 우리가 자신이 자신 자신이 매니저 제가 하는 건데 네 사랑해요 여러분 다혜니가 사랑해 사랑해 다혜니가 사랑해 우리 말고요 맞아요 마지막 말이야 vet 아니 멤버들끼리 어떤 의사 표현을 자주 하시는 것 같던데 그쵸 네 spells 우리가 사랑해 that 의 주희야 나 사랑하냐 내 코로ск şimdi 책을 먹었을 때 너무 능력한 것 같잖아 나 사랑해? 나 사랑해? 주희야 나 사랑하냐? 나 사랑해 사랑해 제 눈을 어디서 넣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마지막으로 주희야 다빈이가 너무 최고야 다빈이 본인이 생각하는 점 5가지는? 둘이 뭐야? 둘이 뭐야? 둘이 뭐야? 신경드세요 뭐야? 다빈이는 일단 너무 이뻐 그리고 착해 그리고 머릿결이 이뻐 나 닦고 싶은데? 다빈이는 일단 눈이 굉장히 매력있어 그리고? 그리고 이마가 너무 빛나 이거? 장점이 많아 그리고 목이 길어 기린같아 기린같아 아이고 그리고? 장석이 이미 한 것 같은데 아 너무 쓸데? 더 하고 싶었어 네 이제 모으는 것 같게 토크타임이 여기서 마무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의리로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아 제가 어느 타이밍에 끊어야될지 몰라서 아 지금 여기서 끊어도 됐나 아 제가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자 우리 바로 이어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좀 저희 팬분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오늘 사실 두개의 게임이 준비가 되어있는데 하나하나 아 두개가 모모랜드 멤버분들과 함께하는 게임이다 그래서 지금 그중에 첫번째 게임이 붐붐업 댄스 타임이라는 게임입니다 네 네 네 여기서 뿜업 뿜업 아 죄송합니다 네 뿜업 죄송합니다 네 홈이에요 아웃풀에 소녀들하고 함께하다보니까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집중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모모랜드와 함께 모모랜드의 멤버분들이 지금 커버 댄스를 보여주실거고 그 댄스를 여러분들이 무대에서 네 분을 선발해서 보여주실건데 여러분들 그중에서 가장 잘하신 분을 제가 선택하는게 아니라 모모랜드 멤버분들이 선택을 해주실거에요 네 자 다른 모모랜드와 함께 댄스를 출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즉석에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실거에요 자 손을 드실때는 네 손을 드실때는 네 손을 드실때는 손을 드실때는 서서어택을 여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네 분 네 분 자 일단 여성 두 분 남성 두 분 할까요? 네 네 네 괜찮으세요? 네 여성 두 분 우리 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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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까 못들였죠 두 분 같이 보셨는데 네 못들였죠 아까 상투 아 네 여성분 네 모시겠습니다 네 네 여성 두 분 남성 두 분 여성 자 남성 두 분 네 네 네 여기 뒤에 한번 볼까요? 네 뒤에 한번 볼까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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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뒤에 저 끝에 끝에 이 학생 네 네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저기 교복에 무슨 분도 있어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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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교복 아니에요 교복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교복 아니에요? 아 미안해요 네 16 awesome 참고 아 아 yeah 네 지금 Oh my Dios oh myovai 응 응 자 무대 위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저희들 찍으면 될거 같은데 예 저희들29 5 네 목이 먼저 옆으로 가지 마시구요 제 쪽으로 오세요 제 옆으로 제 옆으로 자 1등을 하신 분께는 저희가 선물을 드릴건데요 네 여러분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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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네 일단은 아 지금 너무 두려워가시는거 아니에요? 네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네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어 누가 잘 쳐 네 왜냐면 너무 구석으로 들어가시면 네 일단 우리 가운데로 오셔야 되는데 아 안 하실거에요? 아 네 네 안 하실거 안 하실거면 다음 도전자를 받아야 되니까 여기서 잘하면 데뷔할걸로 네 한 다음은 자기선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서울산은 김지은 서울산은 김지은 양 네 자 1번 선수입니다 네 자 여기서 자기선은 김지은 양 서울산은 이수빈 양 서울산은 이수빈 양 네 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자 우리 남성 두 분 중에 한 분 자기선수 부탁드릴게요 구천산은 김지은 양 구천산은 김지은 양 네 네 제어 프로죠 오 맞으시구요 네 자 정말 굉장한 저음으로 많은 관계자분들을 놀래켜 드렸고요 네 잠시 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광명의 자랑 김진국입니다 네 광명의 자랑 김진국님 네 네 자 이렇게 좀 대우고 주십시오 네 네 혹시 보모랜드 커버댄스 진행할 때 우리 시범을 보여주실 분 멤버분들 혹시 계시나요? 네 네 네 네 누가 아 아 아 아 아 직접 그냥 그 자리에 착각하고 아 네 좋습니다 네 네 혹시 음악 있나요? 음악 있나요? 네 혹시 음악 있나요? 네 음악 있답니다 자 음악 춰세요 음 아 아 네 네 그거 아 아 아 아 다음날 박수, 박수 당신이 틀리면 어떡해? 아니 여기가 너무 부서.. 좁아가지고 여기 너무 좁아가지고 무슨 소리에요? 바로 하필이 또 한 번요? 아니야! 이렇게 추는데 네시아가서 예술을 보는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뭐하나 시키면 정말 시끌시끌해가지고 제가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